왜이렇게 어렵지? 설치 검무 클 질 검무 무검 호호 제비 가스 얼알 재생 2개 엘리트 가자 재생 2개 나왔다 식권 궨전 아이 궨전 진짜 좋은거 맞아 이제? 아니 이제 그냥 쓰레긴가 저거 괜찮은 전략 좋은 카드인가요? 똥공격 마무리 검무 무검 넣었으니까 마무리 넣고 근전이랑 같이 쓰죠 슈 두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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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맞고 가는 게 낫겠죠 그게 더 피 많이 찰 것 같은데 아이고 미친 R2개 나오네 하도 못개니까 첨탑이 함 봐주네 이걸로도 못갤 수 있다는 걸 알려주려고 이렇게 나온다 아이고 세상에 공포 아 근데 슬라임이네 아 미친 잠깐만 아 왜 슬라임? 아 왜 슬? 는지렁이 엘리트 갈까? 아하 가지말자 아이고 정밀이다 이거는 정밀감 맞지 않을까? 이거는 정밀감 맞지 않을까? 어? 아 아 아 도가가 싣을 거야 네? 헐? 이게 사일런트다 와 정밀사기다 유령의 형상 옆에 선택지가 너무 쓰레기라서 망치까지 정밀있으니까 좀 사람답네 다시는 정밀단을 무시하지 마라 쿠쿠 쿠쿠 쿠쿠로 쿠쿠 배틀비의 식이용을 처먹고 불태 번 아야심 고작함 모르는 것을 다들 한창으로 해결하는 위대한 정밀 동지 많게 아예 뭐해 저거 아니 저거 억양삑살이 나는게 더 웃기네 탄성플라스크 김성균 으 으 으 으 으 어 풀감을까지 아우 세상에 아 잠깐만 캐틀벨 희귀여울 수 없고 힘 꼴랑 사무르는 것도 안돼 으 망단은 일단 들고 가구 이거 먹어야겠는데? 힘 꼴랑 쌈 올리자 고개 저것도 고개는 필요 없을..야나? 어차피 괸전이 있으니까 고개는 얼만한가? 키레오 불이나 봅시다 여기 불 3개 있고 엘리트 2마리 있다 아니면 여기도 불 3개 있고 불 엘리트도 있다 불 엘리트 갈까? 심지어 힘 3찍고 엘리트 갈 수 있네 이 쪽길이 낫겠다 아까 아니잖아 저거 엘리트 미션 아니 상점 미션 무참히 무산됨 물음표 상점 미션 이미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님은 바로 안도정리라고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소리 집어치 잘 NIH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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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기생충이 왔구나 기생충이가 또 왔어 아이고 아이고 수상해 누가 지금 기생충 누가 누가 누구야 아이 근데 채팅 보니까 다 다 좋아하는데 다 기생충 좋아하는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 기생충님 감사합니다 이제 누가 기생충이지 아이 감사합니다 두유노 기생충 제비 나왔던 와 와 아이 댕기야님 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우 감사합니다 여하 자 정밀 안 나왔다 전탑의 지대 체력을 깎아먹는 저 기생충 대대조당은 우리 결사단 강력한 무력과 불탈의 위치 앞에 개섬위가 되어버릴 것이다 뭐야 왜케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 고개 아이고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고개 이미 한장 있지 위대하신 위반으로 수경은 두가지 알과 위대한 핵 풍률 망치로 사옷한 총 탑재국 제의자를 아웃살낼 것을 천명하셨습니다 핵 융합망치입니다 핵 융합망치입니다 아야 어서오세요 핵 망치를 든 위대한 사일런트 수령 흠 어우 힘주책 겁나 세는 와 질 쓰는거 봐 근데 사일런트도 센 반사신경 반사신경 군장병 방송 보다가 화들자 싸지방에서 보다가 으악 아니야 너 그런거 보니 안사신경 반사신경 들고 갈까 사지방에서 못 보면은 스마트폰으로 보면 되겠네 스마트폰 압도도 괜찮긴 하겠다 어서오세요 현장을 복제합니다 이거 형상 복제가 제일 잘 것 같은데 아드 아니면 형상 정밀 정밀 정밀은 아니죠 아니 아드나 형상이지 김정밀 안가 그래 김정밀은 한장밖에 안 되지 단 하나밖에 없지 하지만 그 동영상 형상 나인 형상 형상 나인 나인 잘 모르겠다 아드가 낫지 않을까? 아유 아드레날린 좋다 아유 편집할게 꿀 가 가 가 가 가 가 아니 삼드레날린 시드가 미쳤어요 이 게임 시드 동반 게임이었구나 클리어가 힘들었다면 시드에 문제가 있는게 아니었을지 다시 한번 생각해봅시다 와아 세게 다 좋네 아니 설치는 안좋은거같애 아드레날린 노세장인데 귓집비랑 탈출구 귓집비랑 탈출구 귓집비랑 탈출구 들고갈까 아 이거는 진짜 별로 안어려울거같애 뭘하길래 에너지가 부족하네 포새먹구 뽕마트 한번 보자 포새먹구 뽕마트 한번 보자 포새먹구 와아.. 이것도 둘 다 좋네 잔수향이 더 낫겠죠? 삼틀벨이라서 데미지 쇠니까 야 미친 시드 똥만 깸 댕 일단 판도라는 아닌 것 같은데 아닌가? 판도라함 갈까? 심장쇠 딱 기다려라 하 하 딱 기다려라 잼돌라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알 두개라서 다수열장임 후우 미친 대단원 두장이나 있어 야 뭐야 이게 야 그래도 마무리나오고 능찍할질 교살 다 좋네 대단원은 뭐 정령밥 정령밥 주든가 하지 흠 근전 있으니까 못 쓰진 않을 것 같은데 빤빤빤빤빤빤빤빤 빤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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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빤 빤빤빤빤빤빤빤빤빤 약한건 아니죠 안좋은거죠 겟틀베리 3인데 정밀은 돌세븐바야 3인데 정밀은 강화 안해도 3이잖아 근데 문제는 단독카드가 많이 없잖아 아니 정밀이 만들기 힘든건 맞잖아요 히히유물 단도 루트를 타면은 제일 좋은 카드가 제일 좋은 카드가 아니라 제일 위기도 높은 카드가 강철의 폭풍인데 이게 말이 됩니까 독은 최종 카드가 저건데 저거 시체 폭발인데 대단원덱이 아니었네 대단원덱이 아니었네 아이스크림 독바총매 아이스크림 어이 비싸 정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지울까 교살 지울까 능치 지울까 지우지 말까 잉크병 잉크병? 병 속에 잉크 대단원 대단원 쓰면 되죠 큰전도 있는데 왠전 없었으면 지웠을때 괜전 없었으면 지웠을때 쓰읍 전천 사갈까? 병크 사가자 능숙한 지르기나 칼질 중에 뭐가 안좋을까? 칼질이 더 안좋겠지? 아니 망할 이벤트 흐민 흐민 슳 흳이이익 흳이이익 야, 아. 아드레날린 세상인데 빨리 좀 나오지 그랬어 아니 아드레날린만 빨리 나왔어 건보가 좋을까 탈출구가 좋을까 탈출구 에잇 아이씨 상점수에게 왜케 많이 나와 제비 아 제비 너무 많이 나왔나 아 이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애 아 수뇌 골라 아깝다 사지말걸 그랬나 뭐지 이제 막 붕대도 주는거 아냐 설레발 고개 들고 가는게 좋지 않을까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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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배력이 안 써도 되겠지? 아이고 이런 펜 속 아이고 대단원 각은 아니었구나 다도 피해를 110이중니다 짐겨내기 아이스크림이니까 좋겠죠 고개로 드루 보고 아이스크림으로 코스트 아끼고 좀 천천히 돌려야겠다 아이스크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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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고개의 이재비지 이정도면 될거같애 구르기 핑핑아 아이스크림이 핑핑이 아이스크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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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원이 Full을 불을 붓는다 아멘 아휴 큰일났네 대단원 대단원 대단해 대단원 어서세요 카카 카카 아휴 다 필요없죠 근전을 써야된다 근데 정리를 쓸까 말까 와우 교수장을 걸고 대단원각인가 살려놓고 아이스크림 사업 안되라 성밀 일단 들어보세요 대단원각은 나왔는데 수비 아 또 아이스크림도 달달하네 와우 세상에 이것이 사일런트다 희망편 헬스크림 하하 하하 성리를 성리를 못산네 아 파워카드 왜케 많냐 뭘 아리라고 너무 열심히 집어든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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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귓집빛 빠진거랑 유령 빠진거랑 이거 좀 큰데 와 죽은거 같은데 야 아드세상인데 아니 놓지 되게 쓸더 수준 와우 unbelievable 뭐 답이 없는데 나 나온 드로 카드 다 썼는데 아직 종이 하겠다 파워 카드 어디까지 써야되지 근절은 일단 써야지 다 쓸까 다 써야될거 같은데 파워 카드는 단독 단독 도장도 수준 도장도 수준 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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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드 싹 다 밑에 있는거다 게임이 어쩜 이렇게 역겹냐 189딜 아이 독이 안발려 딜이 안들어갔어 아 독바르기 또 없구나 이거 드로우를 아유 어떻게 해야되냐 이거 드로우를 미리 봐서 잡아놔야되나 아니면 다음번에 봐서 미리 보자 일단 형상 나왔고 형상 없이 막을 수 있는지부터 봐야지 2 7 5 10 12 18 8 24 귀집비는 다음번에 써야되니까 형상을 지금 써야되네 이렇게 해야되네 잠시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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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20 20 루루 이긴거 같은데 야 미친 아닌가 야 잠깐만 수비 이거 방어도가 안 쌓이는데? 잠깐만 나 민섭이 없어 둔화는 스타일이면서 어 잠깐만 안되는데? 아 잠깐만 단독 졸라쇠다 잠깐만 심장 허화 접수 정밀이 먼저지 이거 아니 정밀이 아니라 자연산 이겼다 1 심장 허화 접수 아니 겁나 힘들게 이겼네 유물은 진짜 개잘 나왔는데 카드랑 유물은 진짜 잘나왔는데 왜 이렇게 개고생을 했지 MVP 아니지 얘네들이지 얼알 도갈 예 핵무기를 든 김정밀 사일런트 3 2 3 4 4 4 5 5 5 5 5 6